드림플러스 제품의 갤럭시 S3 큐빅 케이스이고요. 페르시안 제품 특징이 바닥은 핑크 색상으로 되어 있고 큐빅은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페르시안 플러스 핑크이고요. 바닥은 동일한 핑크에 큐빅 색상은 핑크입니다. 아이린 러블리 이 큐빅은 베프로 스왈로브스키 정품으로 되어 있고요. 바닥은 또한 동일한 핑크 색상의 베프로 스왈로브스키입니다. 레프로 스왈로브스키 정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